가족들은 알아? 아니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너 이제 들으시네 ни것같이 말해도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아무 일 없던 그날로 나 돌아갈런지 나를 버리고 또 다 버려야 할런지 왜 눈물만 자꾸 흐르는지 다 지난 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아무 일 없던 그날로 나 돌아갈런지 나를 버리고 또 다 버려야 할런지 왜 눈물만 자꾸 흐르는지 나밖에 없던 그 거짓말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란 생각이 나 자꾸만 곁에 맴보라 나 불면 안 되는 건데 불어서는 안 돼 다 지워야만 해 멈춰지지 않아 다행히 한글자막 by 한효정